27과 장보기와 소비자 호호 1. 어디서 장을 보면 될까? 전통시장은 작은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상점 주인과 가격 흥정을 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도 한다. 2. 편의점은 24시간 문을 여는 상점으로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곳이다.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때는 물품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먼저 구매한 사람들의 상품평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. 2.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? 구입한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해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기본법으로 정해놓고 있다.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고 음식물의 경우 유통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 1. 어디서 장을 보면 될까? 전통시장은 작은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상점 주인과 가격 흥정을 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도 한다. 편의점은 24시간 문을 여는 상점으로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곳이다.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때는 물품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먼저 구매한 사람들의 상품평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. 2.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? 구입한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해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기본법으로 정해놓고 있다.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고 음식물의 경우 유통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 소비자원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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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